만나면 좋은 친구, MBC. 순지야, 꼭 나 죽으면 은혜아방이신 저 바당에 강 뿌려주라, 알았지? 아빠, 나 무서워. 우리 조캐 헌 며칠만 여기서 좀 쉬게 해주라. 네? 누구 났어? 나 조캐 귀환이요. 네? 너 참 신경 쓰겠소, 걔. 아니, 걔는 이건 얼마꼬? 거기 써도 쓰겠고 배려 없어. 이게 일수록 비싸나? 야, 병관이! 순지야! 나, 나, 나의 첫사랑... 순지가 돌아왔다! 은닷옥 잘 행자라이. 난 매일날 아침에 다시 올 거네. 아니, 알아두 돼, 알아두. 순지야, 나 먹을 거 좀 들려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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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일 거야? 거의 친자매나 마찬가지라 마심. 남순은 나랑 부모 둘 다 알아? 하하하하하하! 아... 이, 봐봐봐! 이 얘기하고 마는 여자들 중이시기야! 왜 순지야, 이 시기야! 공룡할 거, 인마! 고족한 가! 아, 너, 진짜로 저 아방아, 아이고! 순지야, 아, 숨지 마라. 아들씨, 오빠가 왔다. 하하하하! 야, 너네 남편한테나 좀 가정하게 봐. 가정하게 하거든, 걱정하지 마. 덥다, 빨리, 막걸리나 마. 엄마, 먹어 주세요, 내 것도. 순지야! 어? 고순지! 내가 나가볼게. 순지야! 어이, 마누라. 잘 지냈는가? 하하하하하하. 잘 지냈어? 네? 막걸리. 순지 씨, 왕 신기해, 맛이? 어? 순지 씨? 야, 빨리 와, 앉아. 순지야, 온몸, 막걸리 짱. 어, 어! 야! 어, 어, 어!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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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다. 물, 물이라도 갖고 올까? 괜찮아? 정신이 좀 들어? 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누굴 만나기라도 한 거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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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내가 뭐 채졌어? 여긴 왔다 말고 온 거. 아이씨. 왜? 아, 내가 마누라 친정집도 모를까 봐? 이혼할 때는 아주 세상 등질 것처럼 불더니. 고장 여기나? 꼭꼭 숨은 곳이? 고장 여기나? 고장 여기나? 대단해? 응? 어이씨. 아니. 아니, 여기. 만나기 누굴 만나? 그냥 좀.. 어지러워. 어휴. 하긴. 안 쓰러지는 게 이상하지. 요즘 네 상 아주 죽어라 죽어라 했잖아. 안 좋은 일만 줄줄이. 병원을 좀 가보는 게. 괜찮수다. 그냥 좀 쉬면 돼 마시지. 경혜도. 잠깐만. 어 왜. 갈 거야. 당신이 애들 좀 재우고 있어라. 아 늦을만 하니까 늦지. 알았다고 간다고 빨리 갈게. 어 알았어 좀 끊어. 너무 늦었죠. 그만 가라들. 암행해도. 나가 여기 남항 헛소리 간호를 하는 게 낫지 않아 그냥. 나야. 듣기만 해도 불편하다. 그만 가. 아 나 조러운 게. 걔면. 푹. 자아이. 야. 욕방에. 귀한 씨가 있는데 뭐 다시 어지럽다거나 그러면. 뭐. 나한테 전하이 나한테. 나 바로. 그만. 줄. 잔지. 예제. 어머니. 어맋아 갈까. 내 손에. 내가 여행이. 네가 yan아가 있는지. 나. 내가 여행을 내 걸까. 그앉아, 내가 여행을 내게 빠졌다. 내가 여행을 내게. 내가 여행을 내게 해야지. 내가 여행을 내게. 5천? 내가 5천이 어딨나? 아이씨 야 내가 모를 줄 알아? 니 엄마 사망 보험금 뻥뻥한 새끼 니가 무슨 자격으로 그 돈을? 내가 왜 자격이 없어? 하나뿐인 사인디 아 아니지 아니지 이혼했으니 전 사이라고 해야되나? 이틀 준다 나 계속 보고싶은거 아니면 준비해놔 보자 오케이? 아 나쁜 새끼 사레기같은 새끼 사레기같은 새끼 바로 사인마는 순지야, 손 좀 털리라, 어? 순지야, 순지야! 아, 아닐까라! 급박한 상황인데 순지야 하면 그럴 수도 있죽에! 어? 소희 씨, 박의관 이불 좀. 아, 알겠어요. 아, 진짜. 아니, 혹시. 그 놈의 새끼가, 이거? 우리 순지를 좋아하기라도 하는 거 아니라? 아니, 괜히 더 민박한 지 며칠이나 됐다니 또 건강하. 어? 아니라? 어, 아니라, 아니라. 어, 아니요. 이건 뭔가 있어. 사심이 막 느껴져서. 영향이 들렁 가는 게. 아아! 졸아 물겄네? 아아! 이 사람, 도대체 정체가 뭐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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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지, 아직 안 일어났어, 숭아? 아침밥도 다 촐련하신 뒤에 어수다 어수 마시? 나도 자는 줄만 알으신 뒤에 이미 어디를 나가신지 어신 게 마시 나갔다고 마시? 개매에 몸도 안 좋은데 개맨 이거라도 좀 잘 전해주십쇼 내가 어젯밤이 형부터 계속 딸리먹 만들어온 죽인 뒤에 좀 전해주십쇼 그리고 꼭 대평먹으랴 납소에 만약에 야 이쪽 귀찮댄 하거들랑 나한테 한번 전화주십쇼 그럼 나 바로 왕은에 나가 대평먹으며 아니면 전자레인지 아시지 그거라도 조금 돌령을 해주십쇼 네 멋있다 그럼 다 값, 값 아프다 네 값서 해 네 들어봐 줍쇼 최근에 밀린 이자와 대출금을 모두 갚긴 하셨지만 신용등급이 워낙 낮아서요 아무래도 추가 대출은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 그래 이게 국순주의 삶이죠 내 주제 행복은 개뿔 그니까 이거 환불해 달라고요 이 아니 그건 원 플러스 원 포는 건데 호나 다 먹어둔 왕은에 환불해 주려 너는 경우는 어디서 봐 아니 원래 원 플러스 원은 아 보너스 하나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보너스 하나 주는 거 가져가겠다 하는데 아 이럴 거면 원 플러스 행사를 하지를 말든가 아 아니 사장 어딨어 아니 사장 나와 아 아이고 시끄럽다 그냥 나갔어 아 아 아 아 나 발 빠진 거 지금 나 치신거죠 아 아 나 경찰 보려고 했는데 경찰 아이고 진짜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 됐고 경찰서 가기 싫으면 내일까지 합의금 100만원 준비하든가 안 그러면 내일 와서 깽판 칠 테니까 에이 에이 저 사람 진짜 누군가 뭐 욕허 facil 욕 욕 욕 욕 4уйте 혜다님 좀 웃지다 어머 오래듣 wollen와 사주게 잘됐소다 오늘 이거 우리 잡은거 나 호나씨 먹은 값어 와 구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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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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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생일이 잡은거야 호나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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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해녀삼촌들 물질까단 대박 기록 세웠다냅시다 아 무슨 기록? 오늘 얘 이거 봅사 아이고 이쁘로 잡은거 봅사 해녀삼촌들 오늘 이츠로 잡아왔을께 이츠로 큰거 잡은거 봅디가 해녀삼촌 잡지느라 고생했을꺼야 아이고 노인회장님 진짜로 전화했을꺼야 나가 누계신디 누구긴 누계라게 영동할머니 주게 우리 신디 노인회장님이 영동할머니 막 친해야되 아이고 우리 노인회장님 최고게 영동할머니 형 친해야되 아이고 아이고 우리 회의에 늦은 그닥에 영동할머니 형 친해야되 허름삭하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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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이거라도 먹읍시게 아이고 고찌 먹으시면 좋건디 고찌 못먹으면 안 돼요 혐소오도 얘 얘 얘 얘 이거 회의에 좀 잘하겠지 나 막 잘하겠어 먹었어? 우리 회의에 먹으니 참 먹으니 참 먹으니 참 먹으니 참 먹으니 참 해산물은 그냥 진짜 재미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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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계라? 아 아 아 요즘 농사짓기 힘들죠? 제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아 아 좋은거 낡은게 네 순지씨 순지야 고순지 고순지 어디 수강 어디 수강 어어 어어 쉽디가 아 대체 어디를 가버르신구예 아 아 어 저기 누구 우울함 신겨마심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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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찢어. 깡패지. 뭐 무슨 거? 깡패? 야 너희도 와봐.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안 보여? 그래서 제 동생이 사과했잖아요. 참, 사과. 이게 지금 사과로 될 문제예요? 그럼 세탁비라도 달라는 거예요? 아, 나 이것들 바라는 게 없지. 아, 됐다. 가라, 가. 아, 내가 총껏 들으면 뭔 말이야 그냥. 아, 나 이거 짓 없을라니까, 진짜. 저런 아저씨가 다 했어, 진짜. 누나야. 왠지 저 아저씨, 애들도 때릴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 그치? 누네. 방금 외우겠지? 그때부터 막 저런 꿀밤 때리고 어. 누나한테는 막, 누나한테는 막. 누나, 누나신 일 어떠해? 빵 셔틀 시켰어요. 뭐, 무슨 거 빵 셔틀? 빵 셔틀이 뭐까? 아, 그, 이수게 저 빵 사 오랜 저 돈도 안 주고 막, 뭐 이것저것 시키는 거. 그거, 그거 맞지? 네. 빵은 아니고 아이스크림이었지만. 어디시니? 그 아저씨. 저쪽에. 야, 야. 그만 놀라. 너, 저, 소희. 아니, 니네 어마어마한테 강의실 아니다. 나, 강. 이장 삼촌 홈쭐래. 행복하며. 나만 믿어잉. 누나, 이장님이 진짜 혼내주실까? 글쎄. 맞고 오실 것 같은데. 응. 아이고, 하나. 아이고, 또 이 달아오리. 아이고, 이 달아오리. 잘해 주니까, 얘. 아이고, 이 올배두요. 으흑. 어쩐 나먹을 것 하나도 안 나와, 혹시니? 아이고, 이거라도 내 삭혀. 물,氏이. 띠프 빵이야. 그렇지. 아이고. 야, 선수야, 선수야. 선수야, 선수야. 아이고. 아, 뭐. 야, 나도 뛰어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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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 사람이 누가 이거? 야, 6개나. 몇 개나? 이렇게. 짬동 많아. 어? 우리 돈 내게 아닙니다, 이게. 저래 값어. 재미로 하는 건데. 짬동 많이 좀 세지? 그래 좋다. 짬동 천 원. 젊은 사람이 말도 없는 사람을 부르는 거야? 개매만 얘기해, 우리. 아, 이렇게 까칠하네. 젊은 사람은 꿈을 다 생각하고. 좀 같이 놀아주면 안 돼? 그럼에도 도박을 하시게. 도박? 아, 꼴랑 정당 마네. 도박이야? 아, 됐어. 아, 할 수 있어. 하지 마.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우리 삼촌들 협박하는 것과? 학교에서 아이들 쏘리고. 돈 좀 뺏고. 그거 당신 맞지요? 아니, 그건. 아, 이 새끼들 교육적 차원으로 아주 살짝. 야, 김지수. 너 따라와. 순지 아는 사람인 거야, 이게? 아유, 순지. 옛날 전남편 닮아. 옛날 전남편. 전남편? 전남편? 아, 진짜. 그 뭐 어때, 너? 어떻게 하면. 아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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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가 저 지금 경화전이었는데 인상이 또 그런거라 저거 그것도 못고 우리 주지 못살긴거죠? 저주 수년이 어린이날이네 수년이 해봐 뭐든 하기만 하면 한 푼도 없을 줄 알아 많이 컸네 고순지 이렇게 세게 나가는거 보면 돈이 잘 구해지고 있나봐 서방이 말하면 대답을 해야지 이따 같이 밥이나 먹을까? 이따가 전화하면 전화 받으라 안받으면 같이 했다 기도해서 어린이들 67 두시 깨끗하게 저녁 시간대 하니가 어? 어? 야! 어? 야! 여보 장가서 무슨 일을 하시나? 괜찮을까? 괜찮은데? 수, 수, 순지야. 그, 그 사람 네 전남편? 어. 어. 개문, 어제 네가 쓰러진 것도 그 사람 때문이지? 나중에, 나중이랑 얘기하게. 어? 아니. 누나 그냥 가만 가. 어? 배고프지? 예. 아침이 촐려놓은 찌개가 있으신 뒤, 나가간 금방 데워 먹으며, 혹구만 기다립서예. 아, 대수다. 생각 어서 왔음. 하아. 개문, 우리 호끔 거르카 마시. 공허 마시. 가게 마시. 어차피. 아빠 사랑이 그리어난 생이라 해? 저런 놈과 결혼까지 했던 걸 보는 거야 그땐 거칠긴 해도 마음 똑똑한 사람이란 생각이신데 그저 돈 때문에 잘해준 줄 모르고 정신같이 아빠에 대한 기억은 전혀 어신 것과 얼굴조차도 맛이 전부 불태워버렀예? 예? 아빠 사진을 온 딱 불태워버렸어 엄마가 엄마가 처음 입고 와. 네. 휴양 씨는 언제 있어 봐? 네. 뭐... 아주 아주 오래 전에. 아아... 역사가 이신 곳이구나예. 이런데 좋아할 만한 탐은 아니고다니디. 나보다는 고치운 아이가 좋아했지 뭐지. 아이? 그런 게 있어. 근데 여기 노을지면 차일도 예쁜 거다니마예. 어떤 알아, 수가? 다음에 노을지글랑 같이 한 번 오게예. 과학 가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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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씨! 야! 너 도시 한 번 보라 봐봐. 어? 뭐? 순진아 순진아 뭘 어떤 건다고? 그, 그 결혼 마스... 뭐? 야 나 이거 정말 진짜 오늘 이제 너 때문에 요새 내가 살지 못하겠다. 그래 이 자식아 오늘 너 죽고 놔줌. 잘 됐다 자식아 오늘 너 죽고 놔. 병만 아버지. 아 빨리 봐봐. 병만 아버지 이거 내려놔. 그만 없어. 그만. 아니 그만하게 생겼냐고. 저 봐봐. 아이 죽어 크라. 아이 죽어 크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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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죄는 아니지 않을까? 사랑? 야! 그러면 순진아 그거 헌데로 드냐고 너고? 네? 네? 자. 그러니까 이마 순진아 너고 결혼하면 살림 초래케 놔두냐고! 아, 아직 물어보진 않아 순진아. 이 말, 저 말하는 거 봐봐. 아니 두 분이 허락해 주셔야 프로포즈 하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 꽉에. 우리 순진아 이상한 놈 만난 막 곳에 계신데 여기까지 와라 눈치 밥 먹어야 될 것 봐. 야! 야! 어? 이거 뭐? 넌 개난 지금 순진아 아무 생각도 헌신데 너 혼자 우리 보고 허락해라 그거지! 어? 정답. 아이고 이놈의 시댁이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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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놈이 아방아들 아니라는 헛가부들. 요 식당 일도 매펭이 치고 이장이라는 헛놈이 마을일도 나몰라라 헌만큼 순진아한테 턱받이 계시냐? 어? 야! 아 마수닥이 지금 나한테 저 일본어 순진아마신 순진아. 아니 영어 번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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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순진아! 나 순진아! 순진아 보러 갔다고 그래. 아이고. 아이고 나가 저놈의 새끼. 아이고 아이고!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꼴백신아 다시 또 나갈게. 필요없어. 필요없어. 나가. 다들 나가. 다들. 필요없어. 아이고 경헌한 옛날에도 소방뽑고 신년이 새끼북도 뛰는 게 나를 두고 공헌한 소리라 나를 두고. 아이고 내 팔자여 내 팔자여. 아이고. 아이고. 응. 뭐라. 나만 못 몰라도 어디 손에서만 갔다 와면서. 아 진짜로. 아니 그냥 뭐. 동네 온 바퀴 돌아서다. 기분 전환도 할게. 아무 행해도 수상한데. 또 또 시작해보자. 아이고. 어? 근데 얼굴 무사라. 어디가 마장완? 아 아 아 야 아파 아파 아파. 아 진짜로. 야 무사도 부모씨를 쓸따지 말고 막고 댕겨나. 어떤 사람. 야 이 어릴 때 별명이 뭔지 알아봤지?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치는 뭔지 알지? 하여튼 강희 단무지라 쓰다. 완전 잘 알았지. 야 야 고순지 너 나가 무사 단무지냐 개 어? 야 단무지 너 미국 갔다 온 단무지 밥 아시냐 어? 아 나 어이가 어서. 수입단무지. 수입단무지게? 야 수입 그래도 요즘 비싸. 난 그래도 패스 돈 인정도 받았어. 야 같이 갈라 개. 아 진짜로. 같이. 어스토무지. 내가 그냥 막. 치 낫네 고순지. 누가 또 여기. 아까 밥 먹자고 했잖아. 아 근데 이렇게 잘 차려질 줄 몰랐네. 야. 아따 잘 먹었다. 야 고세 음식 솜씨. 많이 늘었는데. 이게 진짜 야 그거 나가 어떻게 만든 건데. 야 저거 그냥 놔두면. 나가. 나가라고. 아 배도 그런데. 온 김에 장모님 집에서 자고 갈까. 아 이런 노란 새끼를 봤나. 야. 안 되려나? 야 저 그냥 좀 안 돼 저거. 제발 좀 있으면 나가. 정색하기네. 그래 간다 가. 아 근데. 둘 중 누구야? 네 남친. 아니. 아니 내가 네 전남편으로서. 너에 대해서 좀 알려줄라고 그러지. 아 얘가 좀 쉬워요. 조금만 잘해줘도 그냥 기죽 기죽 어? 다니고 쓸개고 싹 빼준다니까요. 너 그 조 동아리 안 잡쳐? 내가 틀린 말 있어? 아이씨 너 이씨. 아빠 사랑 못 받고 자란 티가 나니까 내가 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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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한 마을에 이거 미친 일이라 이거. 자 호석들 있어. 자 경찰 불러주신 하니 이제 경찰 들어옵니다 이제. 자 조금만 기다리게 사자. 아이고 이거 어떤 사람이야? 형 뭐 사물어? 정말 이거 완전. 와. 저걸 도무사야 되니 저걸. 야 이거 먼저 걷 좀 마시. 응. 아 이게 진짜 주먹을 날린 거 이 새끼잖아. 니가 맞을 짓을 하니까 맞았지게. 아 뭐 맞을 짓 이 새끼야. 어이스크림 야 Tommy 형아. 아 씨. 내 새끼 형만 들었어. 그기야. 이 망할 놈 씨. 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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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내가 말해. 싸운 거는 형만이가 아니고. 이쪽 맞습니다.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이야. 이쪽 이쪽. 이쪽. 여기 있다면서 양아치 새끼. 아이고. 오늘따라 무나 나들 새끼 새끼 햄신고해. 짓닭. 야. 너 우리 숨지어. 내가 쓰레기 치고. 이 살 때부터 알아봤어 내가! 근데 이제 내 새끼들까지 건드려? 대체 왜 때린 거야? 너도 왜 땄을 거고? 연서랑 현석이 동거지? 뭐야? 이야 얘가 진짜 가지가지 여러가지의 뿐이야! 진짜 가지가지매 진짜! 아니 뭐 내가 그랬다면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증거! 그래! 이놈아! 증거 여기 있다 이놈아! 이놈아! 자! 어때요? 완전 기가 막히죠? 좋은거는 차는게! 이런 기계로 농사를 지어야 역시 벌지! 손으로 해서 언제 돈 벌어! 아이고! 잘구 좋은 기계 담수다야! 개미니가 얼마짜리인디 마시! 원래 이건디! 내가 이렇게! 농사 지은거니 얼마 남는데 그 비싼걸 다 삽니까? 아니 비싸다니! 이 정도면 공짜지 공짜! 대신! 지금 계약금 걸면 내가 더 싸게 해줄게! 걔 난 이 회사는 어디신거 꽉? 회사? 아 저 베트남! 아 베트남! 아 저 농장도 거기 있지! 걔 난 베트남에서 와신디 거기 뭔디서 와신디 여기 싸게 푼던말이 꽉? 아 틀에서 싼거! 예예예예 싸게 푸는거 안 닮은게 원니가 원니 거기 뭔디서 와신디 거기 싸게 왜! 내가 거짓말 거치는 거야! 어? 그! 그! 근데 싹 다 거짓말을 합디다게! 맥겨라! 그럼 삼촌 그거 거짓말인거 어떤 알았을 수가? 그거! 이거야! 나랑은 알아봤었는데 이 회차단이랑 말아! 중국에 회사용 공장용 다 있던 없디다게! 여기다가 가격도 이게 아니고 이거랭! 정리해보미니? 지금 꾸지 형 정리를 해보나? 아동폭행! 걍 갈취! 뭐고 사기! 돈 안 버렸지? 그 사기 꾸지는 아니고 사기 미성! 경호구야! 우리 막 죽으리마! 고찌 도박하겐! 막 협박한 것도! 제발 되지! 몇 개나! 몇 개나! 도, 도, 도박만 세! 아! 아! 도박? 꼴락겸다! 나는 도박이야! 응? 이거 이루면 안되겠네 이거! 이거! 응? 너 우리 마을을 숙제 밭으로 만들어놔! 어떻게 더 기회가 나는지! 너도 도매지 못하믄까? 이놈 이거 이거! 너는 아닐까라 분명히! 아싸! 냄새가 남수다! 아이고! 구린네이가 남수다! 남선! 너가! 우리를 잘 모르는 모양이디! 우린 우리 패리를 건들믄니 꼭지가 이! 확! 돌아보라니! 경헌이! 경헌이! 너가 판미 통난 사람들도 모자란! 우리 순지까지! 영광도 없나? 아이고! 순지를 어떤에 이런 노명 타라시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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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같이 똑같이 후렴하고 나 깨 후렴해 아이고 후렴해 후렴해 약간 그 놈 그거 뭐냐고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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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놈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소가? 한 번만 봐주세요 봐주세요 제발 한 번만 네네네 조그라지게 나는 오늘 이 동양의 카리스마에 깜참 놀라야 아이고 잘해 우리 숲이 앞에 꽃이 다트라기 원하면 그냥 콰아악 골다들어 그러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속심하다 아이고 속심하다 그런 놈은 발을 못 붙이게 하네 맞아 맞아 노인 대장님도 우리 이제 그런 놈 우리 마을에 어머니 부탁이 없어요 아이고 노인 대장님도 우리 이제 그런 놈 우리 마을에 어머니 부탁이 없어요 노인 대장님도 우리 다행을 말해냅시다 노인 대장님도 우리 책임질 써요? 네 알았어요 이제 뚱니다 다음 책임 뚱니다 아이고 우리 마을 막 달달해졌시다 아이고 아이스다 아이고 범죄 없는 마을 만들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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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고 뭐 이수가 하고 우리가 한 거 뭐 이수가 우린 하고 워터치 동네 사람들이 다 김협철이 영원한 자기가 뭐지 그런 건 아웃스라고 오우 고맙습니다 다 씨네 모나 하나 씨네 맞아요 맞아요 걱정하지 맙소 어? 화이가 있으래 아이 크흐흐흐 흐흐흨 하하하하 고맙소다 얘 우리 소희들한테는 아우 걱정하지마 우리 애들 나라맛아 완전 강해 강해 강해다 야 지금 버섯 싹 있고 치킨 듣고 있다니까 아우 야 뭐 좀 먹자. 나도 하도 악을 썼더니 배고프다야. 그래 큰일나. 오늘 귀한씨가 한턱 크게 해시나. 내가 혼을 한턱 크게 쏟쥬. 가쿠다. 다시 또 돌려. 아유. 아버지 안 가실 것과? 아유 먼저 가. 그럼 먼저 가쿠다 이거 챙겨. 우리도 뭐 이거 챙겨. 다 취해. 아유 월 소가스 소가스. 아유 소가스 소가스. 봉구야. 아예예. 저기. 죽어본 사람이. 네. 다시 탁 그냥 나타날 수도 있으냐. 죽어본 사람이. 그거 무슨 말이 있구나. 생긴 것도 옛날. 예예. 하는 행동도 똑같단 말이에요. 분명히. 뭔가 있어. 알아봐야 돼. 분명히 뭔가 있다고. 분명히. 뭔가 있어. 분명히 있다고. 있어. 분명히 있어. 야야야. 그만. 고랑 몰라. 봐서 알쥬. 이게 무슨 말이야. 고랑 몰라. 봐서 알쥬. 고라니가 뭐 어쩜 저쩌? 아니. 고라니가. 고랑 몰라. 봐서 알쥬. 고랑 몰라. 고사리. 고. 아니. 고랑 몰라. 봐서 알쥬. 고랑 몰라. 안 알쥬. 고랑 몰라. 왕박롱. 아니 넌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너도 못 하잖아. 나한테 먹으러 왔어. 나 미국 갔다 오면 시천석 때문에 안 된 그림에서. 아 진짜. 발가락만 신으면 다 한 거야. 야 이게 얼마나 시원한데 이게. 솔직히 웃겨. 얘 건강이라 건강. 엄청 좋아해. 움직여. 움직여. 이게 깨끗한 거라. 이게 더 깨끗한 거라. 움직여서 좋겠다 여보 좀 더. 아 진짜. 됐어 됐어. 아이. 아이 전 하나 받으러 가서. 야 이거 봐봐. 나오시면 안 돼. 전화가. 발가락만 갔다 와봐야겠다. 야 이거 바이든 형님일 거라. 바이든 신발. 아. 아. 경관이 너 또 사고 죽지. 아. 아니 사고는 무신 사고지. 아. 그런데. 기현 씨 어쩜 이렇게 잘생겼어요. 고라니를 먹어보는. 아. 반들반들한 순간이. 고라니를 또 이렇게 드신 거죠. 아니 어쩜 이렇게 피부를 두고. 아. 아. 근데. 무슨 소리가 하지. 순지야 너랑 좀 뭔가 닮았어. 에이. 아니요. 그게 어디가 닮았 수가. 오목구비도 담고. 뭔가 느낌이 엄청 비슷해. 우리 순지 씨가. 아. 곱딱하게 생겨주긴 하지. 아. 이거 곱서. 얼마나 예쁘게 생길 수가. 맞아요. 우리 순지가 좀 예쁘긴 해요. 어. 아. 이리 한번은. 아들. 마음이inho Sherman. 우리 ‫ 교육 부너 캐시로. 다. 뭐야. 너. 지금 Kommentare este죠? 아니, 이거는... 귀신인가? 생긴 것도 하는 행동도 똑같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 그 같은 사람이 좀... 다들 의식 먹이 시작해서 이젠 진짜 가사되며... 알긴 아람신데... 지금은 아니오다게... 아니, 호르만... 다 호르만 시간을 줍소요, 호르만... 그건 뭐까? 아, 이거... 나 똘라이 선물만 신고... 구두우다? 어머... 잘 먹으면 소다해! 너 쉽게 만들어줄까, 닮은디? 아... 우와... 진짜 잘될 중계에... 이디... 이 똘라이가 형 좋아해놨시다... 순지씨도 좋아할 줄 알았다... 저기... 병가씨... 부탁이 요나이신데... 들어줄 수 있을까? 아빠... 순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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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 아저씨... 아빠가 만들어준 꽈배기. 차이도 좋아했네. 내가 한번 만들어줄까 마시? 그럼 먹과. 나 똘라이 선물 맛이. 구두다. 진짜 예쁘다. 우리 수지가 오고 싶으면 매일매일 올 수 있지. 진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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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됐어요. 그만 잘해줘 그냥. 야, 그 조동이 안 닥쳐. 아직 돼서 안 해? 아닐까? 아직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조롱아. 아니야, 아니야. 조롱 아니에요. 아이고, 속이 나. 대박, 더 추워. 괜찮아? 죄송합니다. 카메라 어디 어때요? 저는 오케이요. 오디오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여기도 좋아요. 아빠리스로. 아빠리스로. 아빠리스로.